안녕하십니까? 이 화면 속의 모습은 제가 UFO를 직접 찍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 UFO를 살펴보면 색깔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고요. 디자인 또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외계인이 한 명 보이는 듯 한데요. 그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여깁니다. 모자 쓰고 하얀 슈트를 입고 앉아있는 외계인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.